새로운 장난감은 우리에게 언제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장난감은 언제나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또 언제나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멘탈을 흔들어 놓는 왜냐하면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그 장난감의 조작법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 뭔가 어떤 즐거움과 고통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은 게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되게 좋아했고 프라모델도 가끔 즐겨 하곤 했었는데 그게 프라모델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되게 집착하는 마음을 끌어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분리할 때부터 칼로 이렇게 하고 그거 뽀시래기 이렇게 탁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스티커 붙이고 도색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즐거우면서도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해놓고 나면 좋은데 물론 하는 과정도 재밌는데 하다 보면 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고 같은 걸 할 때도 그 레고 진짜 눈알 빠지게 불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재밌지만 또 하나 엄청난 도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저는 최고는 도미노라고 생각해요 도미노 그치 중간에 그래 그거 도미노 하다가 중간에 박살 안 내면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문 잘못 열었다가 바로 물어가지고 그 얼마나 화가 나 그렇죠 진짜 정말 욕이 절로절로 나오지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맞아 성격 배리는 거죠 이게 이 악기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능이 다양한 그런 악기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악기인 경우도 있고 주변 장비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멀티 이펙터들이 이펙터 같은 것들이 그렇고 그 기능이 다양하면 갖고 노는 만지는 재미가 있지만 그걸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에 약간의 고통이 그렇죠 인터페이스 배우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멀티 이펙터를 한 번 안 다루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쪽 결이랑 잘 안 친해지게 되는 게 한 번에 그 진입 장벼를 넘어가는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것에 대해서 맞아요 멘붕 뜰 때가 있죠 네 약간 그런 것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리고 이 장난 실제로 장난감이면 갖고 놀다가 잘 안 되면은 아예 봐 안 놀아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걸 해야되잖아 그거 약간 선택지가 없이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장난감을 새로운 장난감을 가져가셔서 이걸 이제 놀려고 할 때 막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도움이 되는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리뷰에 존재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존재 가치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막혔을 때 유튜브를 찾아보면 없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줘야 되는 맞아요 역할인 거지 그렇지 조회보면 우리가 나와 그렇지 결국엔 내가 한 얘기 듣고 찾고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이거 하다가 아 맞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지 있었지 라는 깨달음으로 또 하나를 또 발견한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또 저희가 정보를 좀 남겨놓을까 해요 이걸 모르시면 멘붕 뜹니다 네 진짜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 유튜브에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이게 뭐냐면 패시브 액티브 전환 젠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여기 그 이 트랜스미터가 그 릴레이 G10이라는 이 악기를 예전에 저희가 그 이거 기본 시스템으로 또 한 적이 있고 얘는 리시버가 여기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파수를 잡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푹 꽂고 치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사운드가 안 나가지고 저희가 오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다가 이거를 발견할 순간 아 맞다 이거 액티브 패시브가 따로 있었어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액티브 전용 젠더라 그 기타에 어쿠스틱 기타는 대부분 웬만하면 액티브죠 배터리 들어가면 액티브고요 그리고 일렉 중에서도 뒤쪽에 배터리 배에 있는 거는 이거를 끼워 주셔야지 연결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LL16 같은 패시브 앰프 프리앰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냥 꼽아 그런 악기는 이걸로 그냥 꼽아도 이거 꼽는 것도 해주세요 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꽂아갖고 저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충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아까 앰프 장치 있는 기타에다 꼽았는데 소리가 안 난 거죠 소리가 안 난 거죠 자 이거는 이걸 꼽고 이걸 꼽고 여기 패시브에다 꼽으면 소리가 나요 하지만 반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자 패시브 전용 가볼게요 잘 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리뷰는 이겁니다 액티브 패시브 전환 젠더 이건 일렉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앰프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이크 모델링 마이크 프리앰프 뭐 이런 것들이 마이크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를 수음받는 마이크의 모델링이고 마이크 프리앰프는 여기에 마이크 실제로 꽂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면 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건 버스킹이 가능하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배터리가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배터리는 안 들어가는데 뭐지 해서 보니까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좋네요 지금 저희가 이걸 뽑아놨는데 그렇죠 켜져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충전이 가능하고 또 이것도 여기에다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 꼽아주세요 그래도 충전으로 충전 오늘은 혹시나 중간에 꺼지면 안되니까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풀충으로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충전으로 쓸 수 있다 네 밖에서 그냥 버스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블루투스도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그 블루투스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앱으로 네 톤을 조절하고 네 다 가능합니다 이거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되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버스킹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폰으로 만지면서 내 반주 틀고 톤 잡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어플이 뭐 패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패드도 된다면 정말 짱인데요 이거 보면대에다가 딱 올려놓고 연주하면서 다 만지고 엠알 틀고 그렇죠 하면 좋죠 다 되죠 그래서 앰프를 굳이 갖고 조작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만질 수 있는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예쁘잖아 아 그렇구나 야마 이거는 THR일 때 기본적으로 예쁘니까 그렇죠 야마 어쿠스틱 앰프 THR302A 어쿠스틱 모델입니다 요게 와이얼리스 기능이 진짜 또 굉장히 꿀인게 그 기타 메고 막 왔다갔다 돌아다녀도 네 좋으니까 선호한테 추천해줘야 되겠는데 아 그 돌아다니시는 분 네 그 분 그렇지 그렇게 역동적인 분한테는 진짜로 괜찮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그 임정현씨 펀투 네 우리 캐논좌 네 네 그 캐논좌 펀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THR302 와이얼리스를 했었어요 어쿠스틱 버전 말고 일반 버전은 음 근데 그때도 이제 여기서 꽂아놓고 어디까지 이제 가나 이렇게 막 이동해 봤는데 저기 4층 입구까지 충분히 가고 계단 내려갈 때쯤 찌직거립니다 아 그 옛날에 우리 그 와이얼리스 하나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랑 비슷한 길이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또 장애물도 많고 한데 저 정도면은 어 선호씨 하셔도 굳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죠 10m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 갈 필요도 없는데 맞아요 그 정도까지 문제없이 된다 자 그때 이제 THR302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베이스 어쿠스틱 플랫 이렇게 골라서 좀 쓸 수가 있었는데 물론 어쿠스틱이 특화된 모델은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쿠스틱만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라 뭐 다른 걸 선택할 순 없고 그냥 플랫과 나일론 그리고 마이크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저가 있어서 노멀 와이드 와이든 이라고 해서 그냥 모노 스테레오 더 넓은 스테레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줄평은 선생님은 병호쌤은 와이얼리스의 시대 우리 정연씨가 앰프계의 구글홈 저는 와이얼리스계의 아이폰 이런 식으로 네 뭔가 되게 그런 혁신과 어떤 기술을 아우르는 그런 한줄평들이 막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또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어쿠스틱의 다양한 기능들도 그렇고 어 이게 가격이 59만 5천원 에서 77만원 상당히 세죠 근데 좀 탐나는데요 탐나죠 디자인도 그렇고 네 여러가지 그 기술적으로 보완된 것들도 그렇고요 대신에 이 트랜스미터가 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얘 18만원 넘어요 이게 두개를 다 같이 사면은 이거 18만원이라고 치면 95만원 거의 100만원 돈이죠 아 그 좀 비싸긴 하네 그렇죠 비싸긴 합니다 네 요거까지 들어가면 좀 비싸요 자 그러면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브 보시면은 전원 버튼 밑에 이제 그 튜너 쪽에 있죠 튜너는 또 꾹 누르시면은 튜너가 되고요 탭으로는 기본적으로 탭 템포 잡아주실 수 있고 유저 메모리 1,2,3,4,5번 까지 정하실 수가 있고 블루투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톤 셀렉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 3개와 나일론 튜브 나일론과 플랫 설정 하실 수 있고요 스테레오 이미지를 통해서 되게 독특하게 기타의 사운드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노멀이고요 와이드 양쪽으로 벌어졌죠 와이든 양쪽으로 확 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밖의 상황에 따라서 와이든 노무 아래 건우가 지금 어 레프트라이트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라인 입력으로도 바꿔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톤 블렌드라는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깨스틱 기타의 모델링된 마이크음향과 기타의 실제 픽업음향을 혼합을 하는 겁니다 음 여기는 이 마이크 이게 그니까 여기 모델링된 톤 그 다음에 기타의 실제 톤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설정으로는 마이크만 되고요 웨이디니까 이 앰프 사운드만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로 해놓으면은 예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시는거에요 확확 변하죠 웨이드로 해놓고 바꾸면은 대신에 이제 드라이로 해놓고 바꾸면은 똑같죠 아 바뀌는 느낌이 들긴하지만 별로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웨이드로 해놓으면은 이제 이 안에 내장된 사운드들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톤 블렌더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좋고 기타의 특성을 살려주시려면 드라이 쪽으로 갖다 놓고 얘네들을 그냥 살짝 얹는 정도로만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12시에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와 이펙터 이펙터 좀 들어볼까요? 코러스 코러스 딜레이 딜레이 빨라이 이분은 리버 들어 볼게요 슛 리버거 롱 리버거 최대한 적션음 이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크겠죠 내가 치고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자 여기 게인이 있고 여기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그리고 이건 기타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혼자서 이거 꽂아 놓은 거 기타 치면서 블루투스 한번 연동을 해 볼까요? 자 지나가네 한번 볼륨 키워주세요 오 여기 달리는 잔잔에 기대어 눈을 감아 보니 향긋한 바람 너의 얼굴 너의 향기 떠올라 따스한 햇살처럼 살며시 다가온 너 자 이렇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톤 한번 만져볼게요 와이더로 바꿨고요 사운드 플랫으로 바꿨고요 나일론으로 바꾸고요 큐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도 100 트래블 0 오 좋다! 그 다음에 뭐 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컴프레서! 이런 이펙탈을 쓸 수 있네 오오오 컴프레서 오오오 좋다! 코러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고요 딜레이도 마찬가지고요 탭도 여기 있어요 리버브도 좋네요 이야 이거 이거 왜 만들었어? 진짜 예쁘라고 아 예쁘라고 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플이 좋네 네 운동되는게 네 방금은 저희가 패시브 픽업인 그 L16 했고요 지금은 A3 네 A3R 가져왔습니다 액티브고요 그냥 꽂아볼게요 그냥 꽂아보면 방금까지 소리가 났었는데 안 나죠 소리가 안 나요 저희가 아까 계속 이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 이러면서 30분을 잡아먹고 다시 저희가 했던 리뷰들을 다시 찾아보고 부품을 보면서 막 다시 한번 막 상기시키고 하다가 이걸 보는 순간 마치 뭔가 머리에서 전구가 반짝하듯이 아 맞다 옛날에 똑같은 짓을 했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꽂아서 저건 여러분 그냥 각도 만들어주는 잭이 아니고요 자 소리가 나 그리고 액티브를 어 근데 이거 아까 폰으로 디테일하게 톤 잡아놓으니까 되게 좋다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오우 아름답네요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까지 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방금 저 젠더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 이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꼭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었을 때 네 반드시 네 지금 이 리뷰를 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리뷰 그 영상 태그에다가 이 우리 그 트랜스미터 저 모델명이랑 그 태그에다가 어 연결 방법 젠더 뭐 그런거 뭐 다 써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네 중요한 부분들을 숙지하시면서 네 즐거운 네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말투만 고탈도 많았던 네 THR32 와이얼리스 THR32A 와이얼리스 같이 보셨고요 네 뭐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비싼 만큼 상당히 좋은 퀄리티가 대단한 기능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꽤나 많이 정리 정돈 한 그런 스펙 업그레이드가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아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네 와이얼리스부터 시작해서 네 충전도 다 돼 있고 사실 앰프들 찾을 때 충전 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거를 찾기가 좀 힘들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정말 예쁘죠 디자인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어플 되죠 그 다음에 멀리서 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연주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인 것 같아요 튜너도 안에 들어가 있고 딜레이 있고 이펙터 다 들어가 있고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군데 모아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원플러스 파이브라고 드리겠습니다 원플러스 파이브 많이 주네요 아낌없이 주네요 네 저는 어 THR32A에 붙은 그 A가 네 어쿠스틱의 A지만 어 여기서 이걸 봤을 때 확실히 그냥 에이스라는 느낌이 들어 이 어쿠스틱 앰프계 그래서 네 에이스의 A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파란 펜에서 좀 더 많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 점수를 받을만해요 저는 가격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기는 좋은데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 8.5로 내려 봤습니다 하지만 기능으로만 보자면 정말 9.9.5가 아깝지 않은 그런 앰프 그리고 디자인부터 사운드 기능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잡은 올인원 앰프 네 THR32A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이전스 다이전스 스타 다이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